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되게 매주 어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현재 술 한잔 이상 멤버십을 대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1시간씩 평일에 1시간씩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전에 대략적으로 3가지 정도 얘기를 했으며 오늘 추가적으로 3가지 더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1탄에서 다뤘던 내용 다시 한번 잠깐 보면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드렸구요. 두번째로는 세배 레버리지 비중 조절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종목을 나눠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포트폴리오 정리가 너무 많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정리가 10개 이상의 종목이신 분들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탄 영상을 아직 못보신 분들은 1탄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술 한잔 이상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집중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오늘 2탄에서 다룰 첫번째는 첫번째로 손실 복구를 위해 현재 더 위험한 세배 레버리지 등 몰빵 투자를 시도해 보려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나스닥은 35% 그리고 SM표백도 고점 대비 25% 정도의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손실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실들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들을 매도한 이후에 세배 레버리지를 매수를 해서 크게 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한 10번 중에 5분은 이런 생각들을 최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급하게 벌려다가 더 큰 손실을 지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보다는 내년을 노리면서 올해는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현재 개인 투자자의 편입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년, 내후년 좀 더 개선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앞으로 5년, 10년 길게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욕심을 줄이는 게 이렇게 복구를 빨리 하려는 욕심보다는 욕심을 좀 줄이면서 물론 손실을 입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한매수법을 은근히 많은 분들이 적용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무한매수법 하락장에서는 계속 시도하며 오히려 손실이 크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물타기를 했는데 그 물타기를 하면서 더 큰 금액으로 하락이 발생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무한매수법 따라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하지만 개별 종목의 중장기로 투자하는 좋은 종목들은 물론 적립식 투자 계속적으로 하면 좋지만 세배레브리지를 무한매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야기입니다. 저도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단타 스윙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꼭 지켜야 될 항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앞으로의 증시 상황을 당장의 증시 상황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권에서는 먼저 1차 분할 매도, 그 다음 또 수익권이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2차 매도, 그리고 만약에 수익권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3차에는 약손조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로 수익권을 분할 매도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는 상담을 해보면 한 방에 매수하고 한 방에 매도를 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최소 3분할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3에서 5분할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꼭 지켜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번 1탄에서 영상에서 다뤘듯이 NRG ETF, 예로 WTI 기준 90불 이상 두 달 시에 매도한다. 이런 목표를 가져가면서 개인의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개별 종목별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3가지 정도 다뤄보았는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무한 매수법 세별 에버리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빨리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안전한 빅테크 종목들을 매도한 이후에 세별 에버리지를 몰빵 투자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올해보다 내년을 노리는 게 더 좋고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인 점을 참고로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계속적으로 현재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세 분을 선정을 해서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